아버님, 어머님 아버님, 어머님 나 똥 쌌어 설사 똥 쌌어 굉장히 이걸 시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 신부님은 오늘 아름답게 끝나대니까 간단하게 이제 집에 있다보면 이제 아버님, 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요즘 이제 우리 며느리들이 이럽니다 아버님, 어머님, 오셨어요? 아, 예 아니 근데 이렇지 말고 이제 애교있는 우리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자, 제가 하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버님, 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자, 바로 아버님, 어머님 오셨어요 자, 잘 오셨죠 자, 드레스 입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신부 애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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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오늘 마지막 결혼식이에요 안 하면 안 끝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생에 한번 뿌린 결혼식입니다 자,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